나는 진짜 아무도 없어서 하는 말인데 오늘 나는 버디언니 할 거 정말 힘들어 아 맞아 지금 완전 안 켜진 거니까 하는 말이야 아 맞아 지금 안 켜진 거 아니야? 아 지금 아 지금 하는 거야? 아 아 그런 거였어 아 대단하다 우리 왜 이렇게 해? 아 우리 또 한꺼번에 또 한꺼번에 또 한꺼번에 아 왜 그래? 진짜 다 왜 그러는 거야 이 사람으로 아 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할게요 둘 둘 둘 진짜 좋아 둘 진짜 좋아 언니 머리가 너무 산불이라서 아 근데 진짜 그래 왜? 아 됐어 됐어 아 근데 왜 그댔어? 몰라 진짜 고마워 둘 셋 안녕하세요 여쭈기입니다 아 켜진 줄 모르고 적당하다가 아 진짜 우리 진짜 말 실수한 거 없겠지? 우리 그냥 진심 많이 말했을 뿐이니까 맞아 맞아 네 네 나 뿐 났네 어 나 뿐 났어 보기 못 봐가지고 내가 생긴 것 같으니 머리에 뿌리고 머리에 뿌리 쏟았잖아 발톱을 났어 발톱을 났어 어느날 시작 발톱 뭘 시작해? 발톱 나온 날은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발톱을 얘기해 주셨지 저 발 숨겼어 여러분 저희 말씀드릴 거 있어요 예린 언니가 아까 제 운동화에 티를 쏟아가지고 지금 제가 신발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야! 숨겨! 진짜? 미안해 주세요 잘 힘들었어 생각해 놓고 저 마음이 넓어서 그런가요? 화내되지 않아요? 마음이 넓어서 손을 안아주시겠어 손을 안아주시겠어 제가 반응이 안쪽에서 슬퍼요 제가 반응이 안쪽에서 슬퍼요 잊은 웃을까요? 뭐야 뭐야 들었어 여러분 저희 활동이 끝났습니다 마보 안녕 마보 잘가라 오늘 저희 혹시 마지막 방송 보셨나요? 저희가 평소시 하지 않은 마지막 방송이어서 하트를 그렇게 남발했어요 맞아요 하트 날렸어요? 애플 때 진짜 못 날렸어요 저 깜빡하고 못 날렸어요 잘한다 잘했네 내가 랩 퍼트 때 할 때가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해야지 해야지 생각한다 애플 밖에 없어 말아놨고 맞아 우리 생각 안 했는데 유지언니 유지아 이거 보여줘 마 고마 고 마 고 마 고 마 고 오오 아 좋은데 제 빗자루를 타고 나라볼래 보셨나요? 유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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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다시 올라갔다 오오 아주 달라 궁금한거 있는 사람 버디 없어요 없으면 끝이에요 지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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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버디가 저희가 저희를 위해 남긴 무언가가 있어도 돼요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니저 홍미리메이전의 승차랑 홍미리메이전 빨리 와요 저희 어딘가에서 되게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팬분들이 남겨주신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쓰신 거네 너무 예쁘다 다들 글씨 왜 그래? 버디채 따로 내야 될 거 같아 이거 메모지 그거네 우리 그거 나는 뭔가 필드펜스랑 글씨가 너무 좋아 이게 근데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가 있어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이거 근데 포스트잇도 되게 센스있다 역시들이 해온 노력 시간 버디를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고마워 고생했어 짧지만 신경을 들이네 인천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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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안무 선이 너무 아름답더라 게다가 언제 끄그 매일 이즈게잉 시간에 예온이 활동봉 공장이 잘 마치고 밥도 잘 지르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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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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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이게 진짜 멋지다 심피아 유인 팬들 해주세 신비야 이 할애비는 니가 즐겁게 춤추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구나 할애비! 먼저 오시죠! 어플이라고? 아이고 잘한다 할아버지! 와 너무 제로 그래가지고 와 너무 웃겨 신! 신비야 언니랑 결혼할래? 비! 비록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해줄게 대답은? NO 죄송한데 혹시 냥뿌라고 아세요? 신비와 저는 냥뿌 짜증나 냥뿌를 다르지 말아주실래요? 진짜 그럼 우리 사이는 뭐야? 언니? 그냥 예린, 유주 유주 누나 펄 타는거 멋있어요 정말 마련하게 이쁘고 멋있어요 근데 말아줬는데 아 이게 내 타입이라서 내 틱톡 많이 읽어야겠다 유주야 넌 정말 진주처럼 귀여워 소중한 존재야 앞으로 좋은 하루 좋은 노래를 들려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유주야 내 얘기야 유나야 언니랑 결혼할래? 나는 준비 다 됐는데 대답? 지금 결혼 얘기 하시는 분 계속 있어 나도 대답 하나 둘 셋 노 유주 대답 아 결혼이요? 저는 냥뿌 뭘 해? 뭘 해? 전래저래 오늘은 냥뿌로 가겠습니다 전래저래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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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오 명수 메인복걸 폐활력도 좋고 고웅도 고웅도 오 폐활력 메인복 아 진짜요? 폐활력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있네 고기 사랑해 여기도 있네 얜 얜 니 언니랑 결혼할래? 니 행복 내가 책임질게 대답은 하나 둘 셋 노 노 한 분이 다 쓰셨나 봐 나는 오늘은 오늘은 나랑 결혼하는 사람 니가 못됐지마 나랑 결혼할래요? 나랑 결혼할래요? 노 나랑 다시 나랑 다시 결혼할래요? 노 다시는 뭐야? 결혼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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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예? 저랑 하셨다고요? 아니요 뭐야 뭐야 나 너무 감동이다 여기 또 제 칭찬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칭찬이 감옥에 가져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유주 칭찬해주자 유주가 듣고싶어하는거 같으니까 유주야 내가 먼저 할게 너는 정말 난 너가 흥얼거릴 때마다 너한테 내 박수를 쳐주고 싶어 그 목소리마다 정말 내 귀를 울리는 목소리야 진짜 너도 정말 최고의 목소리를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친구의 메인보컬 유주인거 같다 유주도 너무 좋지만 유주도 너무 멋있어 사실 이거 예린 언니의 칭찬타임이야 만약에 이리언니가 다 돌아가면 되잖아 이리언니 이제 냥이 잘했어 야 잠시만 업무 언제 할게 오 구글이 렛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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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할게 렛서 먼저 해도 되죠? 네 아 여기 동그러니인가 봐 그럼 한 번씩 누군데 말해봐 렛서 넘무 별이 빛렬 사막여우 펜치 아 목소리 유주한테 아까 준 카페는 뭐예요? 언니 거의 약간 이 소금도 있었나봐 유주아 혹시 내가 너한테 그걸 쏟은게 혹시 너한테 너무 큰 충격이 있었는데 신발을 잃고 나서 지금 신을 일어서 신을 일어서 신을 일어서 신을 일어서 신을 일어서 렛서 칭찬 렛서 칭찬하지 렛서는 우리 렛서는요 렛서 렛서 누구 BJ BJ 일단 우리 렛서는 항상 말하는 중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예뻐서 너의 말을 듣고 있자면 너무 약간 뭐라 그러지 어 역시 말은 저렇게 예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너를 보면서 미소가 요즘 많이 지워져 아 맞아 은주가 뭐라고 하는지 근데 미안해 오늘 예린이게 주님하고 그 조금만 하셨는데 내 성함인가 애린이만 말할 수 있어 오늘 예린이만 말할 수 있어 예린이만 말할 수 있어 오늘! 오늘 예린이만 말할 수 있어 오케이 오늘 예린이랑 여러분들 BJ만 깔아주세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리고 띠냥아 어? 어 일단 팬양아 너는 항상 같은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희들은 총선이지만 볼 때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고 이번에 스튜디오 춤도 보면서 그래서 내 안에 춤 열정을 조금 끼우기도 했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 오브 다운스, 스페얼 정예린입니다 기다리지만, 유주가 너무 욕심내고 있어서 유주야, 너 욕심을 쳐 봤어 언니는 욕심을 야, 저 메인 포커도 나갈 수 있다! 좋다, 좋다 그리고, 일단 우리 슬방기영어 쇠숨은 없대요, 쇠숨 쇠숨이나, 슬방기영어 나 본인이 원하는 거는 맞아, 본인이 골라요 쇠숨과 슬방기영어 나 뭐가 쇠숨이다, 쇠숨 맞다 우리 쇠숨은 없대요 아, 좀 해보자 아,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우리, 쇠숨 요즘 저랑 웃음 코드가 되게 잘 맞는 거 본인도 잘 느끼고 있죠? 저, 되게 짓궂은 소녀인데 항상 제 옆에서 저랑 웃어주고 얘기해주고 일단 최고의 리더 저희도가 저희랑 총재해주고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쇠숨은 없어 얘들아 쇠숨은 없어 쇠숨은 없어 쇠숨은 없어 쇠숨은 너무 고마워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해요 맞아요, 정말 웃었죠 눈, 머리 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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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예쁘지만 네, 저를 계속 항상 제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듣고, 같이 울고, 웃고, 감사해요 쇠숨은 없어 행복해요 룩 그 다음에 마라바바 우나는 누나 우나 우나 아, 햄지? 아니, 아니 이번엔 비연세? 아, 비연세 아리아나 은하인데 아리아나 은하인데 아리아나 은하인데 우리 뭐라에 었지 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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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비제 비제 없어 비제 뭐 일단 은기 아주 홀라마한가 홀라마한가 볼륨 내리실께요 우리한테 내리실께요 지금 예님 타임 아까 지적이 지금침천 타임 마지막 예님 타임 내님 타임 예님 타임 자 이것도이야 이제 리본을 줄게 제가 리본을 줄게 아 진짜? 볼륨 올릴게요 체스! 마실게요 일단 일단 우리 햄지 머라이어 캐리 머라이어 캐리 머라이어 캐리 보는데 안 돼요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아 좀 진해 좀 그래서 우리 햄지 햄지한테는 늘 도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햄지가 진짜 저는 햄지의 텐션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가 됐거든요 저는 햄지가 늘 지치지 않는 모습에 감당을 해요 되게 티가 안 나는게 햄지는 정말 최고예요 햄지를 보고 우리 멤버들이 많이 웃어요 너무 웃어요 햄지한테 너무 많이 애니타임 아닌데 나 정색한데 우리 햄지가 뭐 말실수를 하거나 이래도 전 너무 즐거워요 아니 즐거워 우리 팀에 말실수가 많다 근데 약간 진짜 너무 그게 말실수요? 아 믿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게 당신의 웃음소리 덕분에 저도 한번 웃게 돼요 또둠이 올라갈 때마다 제가 웃으면 두 배가 돼요 할 때마다 저는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여자친구 여자친구 멤버들 이번 활동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애니타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멋지게 성장해보았요 감사합니다 파티 이제 끝인가요? 예린이 예린이를 하나의 예린이 있어야지 예린이 혼자 했으니까 예린이 좋아 예린이를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해볼게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한 6주도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지고 있거든요 일단 예린이는 이렇게 얘기를 할거에요 항상 밝은 언니 언니 때문에 항상 팀들이 밝고 정말 재미있는 언니인거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지인이에서 유주 유주는 제가 언니를 사랑하는걸 언니가 알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얘기들 농담들 이런게 잘 많아서 너무 좋고 그런거를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유주가 말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비 신비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해볼게요 일단 나는 예린이가 항상 너무 어 둘째로서 너무너무 약간 장난이 많아 보이지만 되게 진준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믿음직스럽고 엄청 진직한 그런 둘째로 고맙고 그리고 은하가 하고싶었던 얘기는요 어린팀의 귀여운 예린언니 예린언니 참 뭐 빙의하신거에요? 유주의 귀여운 예린언니 항상 어 고마워요 우영이 시플이니까 시플걸 우리를 대리해봐 난 모르겠다 아니 왜 우리의 마음을 웃게 들어가요? 언니 유수랑 엄지는 꽤 좋고 신비는 일단 예린언니 항상 피부가 하얗고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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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고 되게 예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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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신기한 예쁘고 되게 좋아요 뭐야 저게 언니 넘어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뒤에 이렇게 하는게 뒤에 뭐가 있어가지고요 절대 바지를 막 이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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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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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아갈 회식이야 회식이 언제지? 마지막에 콘서트! 장년 콘서트 작년 콘서트 여름 여름에 때 우리 다 같이 했던 거 우리끼리 회사에서 해주는 회식 회식을 안 시켜주니까 회식이 끝나는데 돌아갈 회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걸고 만났는데 작년에서도 아무튼 우리끼리라도 저희 장려 회식이 마지막일까? 장면 아니 회사에서 해주는 회식은 재작년 재작년이요? 재작년 콘서트 이런 거 아니냐 시간이 진짜 빠르다 시간이 빠르죠 그 뭐지? 그 뭐지? 아 그렇구나 우리끼리 첫번 회보를 다지고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시간이 갔으면 좋겠고 또 그날은 버디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니까 버디도 이렇게 회식 아니 근데 우리가 회식하는 날짜만 시간 알려줍니다 그런거에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각자 먹고 싶은 거 앞에 차인 다음에 요즘 영상통화 여러개 거기서 그거 틀어놓고 먹으면서 맞아요 여자친구 음방을 플레이를 시켜놓고 같이 공감하기 놀이 사실 버디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거일수도 있어요 우리께 진짜 회식을 할 때 한번 브이앱 키는거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리얼 회식을 보고싶으실까요? 리얼 회식이요? 리얼 회식을 보고싶으실까요? 혹시 브이앱은 전체의 연령관인가요? 리얼 회식을 보고싶으실까요? 리얼 회식을 만났을 때 버디를 잠깐 버려가지고 그리고 빠이빠이하면 되겠고 나는 우리 오래가기 전에는 우리끼리 복구스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오늘 어때요? 좋아요 입만 좋아요 하는 사람들 저는 좋아요 진짜 좋았는데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조만간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식 소수 인원으로 딱 저희 6개입니다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숙소에서 하게 될 수 숙소에서 하게 될 수 숙소에서 하게 될 수 숙소에서 시기가 더 시기인지 찍힐지는 알았다 고기도 보니까 냄새, 고기 냄새가 조금 나니까 가위바위보는 진 진 우승으로 가위바위바위보 어? 그래? 내가 정말 대표 안내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엄지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하고 항상 그러시는 고대 심리작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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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 솔직히 질 것 같긴 한데 나 질 것 같아 질 것 같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잠깐 잠깐 조금만 쉬어 마음이 아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괜찮아 우리 집 저희는 회식을 한다고 우리 집 조금만 우리 같이 잠 보고 잠 보고 우리 회식할 때 그거 이번에 주간화에서 밀어볼 탔잖아요 어디 있는지 없어 매니저님 차이 있나? 밀어볼 저희 주간화에서 받은 거 나 그거 그때 찾았는데 그걸 왜 찾았어? 집에서 혼자 약간 그런 시간 보내고 싶을 때 그런 시간 보내고 싶을 때 퇴근하고 난 뒤 샤워하고 나서 그 따뜻한 시원한 모리차 신나게 밀어볼 차놓고 저 옛날에 노래방 기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 마이크랑 핸드폰이 블루투스 연결되어 그럼 우리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두꺼운 이불 안에 들어갔어 근데 그거 제가 공집에서 많이 불러봤는데 방음 괜찮죠? 근데 우리 숙소가 방음이 별로 잘 방에서 노래를 불렀다가 옆집에서이 퐁 퐁 퐁 마음이 상처 근데 욕이 같은데 유나친구 FPS 노래를 그렇게 화 success이 거부하시다니 진짜 1절 부르잖아 그거 아니에요? 코콕콕초 명절인데요? 아니 들어 면 asse 아까 죄송합니다 왜 풍철이는 어떻게 왜 풍철씨 저 풍철인데 노래 솜씨가 시계드 왓츠 시계드 왓츠 시계드 왓츠 재밌다 곧 저희는 정박할 시계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근데 잠깐만 송환이 신발을 못 감당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잇 에잇 이건 간단합니다 에잇 이 댓글이 보면 소리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네 언니 예쁘게 나와요 근데 발이 너무 웃겨요 나 발? 앵글이 너무 넓어 발가락 다리로 우리 좀 당겨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여쭤볼게요 제 발가락이 나오면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손가락 당겨주시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발가락 프라이버시 조각민 소원 에? 왜 잘못 보셨어요 아니요 조각민 아니에요 1대 미녀 소원 조각인 아 조각소원 손가락이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근데 지금 이달이 계속하니까 다리 넘어 아니 이주환이 맨발로 다녀요? 아 나 저 맨발 좋아요 저 대기실에서도 점점 맨발로 다녀요 맞아 우리 저희들 다 소원언니 수민이 형 말 빼고 다 엄지랑 소원언니 빼고 다 다리바리 옌니 신발 좀 아 다리 비고 싶었어 이거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댓글에 하나 올리면 여자친구 정신 정신차려 저 진짜 거짓말이 지금 발가락이 쥐났어요 지금 이거 보여 지르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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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륕자 지르덕자 이거 당kum 꺾어줘야 되는 거 알죠? 지르덕자 찌라멸 나 몰라 맞아 우리 버디들 애기 진짜 많아가지고 스마이 애기 버디들 몰라 버디들 엔피스도 모르는 남매야 요즘에 뭐냐? 엔피스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전화 받는 것도 아 맞다 이거 이거 아니고 마태 이거야 빨리 빨리 전화는 이거 없지 나 봤나 안 돼 아까 너무 뜬금없는데 마태요? 나중에 해보고 나도 알려줘요 수은 언니 어? 라이어게임 라이어게임 마피어 게임을 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 라이어게임 잘 모르겠고 나도 라이어게임 잘 모르겠어 진해 볼래요? 라이어게임 개구리 반찬 나와가지고 맞아? 그 라이어게임 한 명만 다른 그럼 언니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언니가 버디한테 보여주고 진짜? 버디한테 보여주고 라이어게임 약간 이산분하고 라이언 전에 개구리 반찬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겠다 해보고 싶어 음식인데 음식이 개구리 반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라이언였거든요 그래서 저 인스타 피드에서 봤다고 그랬어요 한 명만 다른 키워드가 주는데 개구리 반찬이 아 수아 아 수아 우리 보리차 한잔하고 브이앱 하는 거 같아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라이어가 알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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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씩 하는 걸로 그럼 주제 토핑 골라알래요 딱 한 번만 할게요 여기 나 꾸미에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제 뭐 할까요? 음식? 장소 장소 재밌어 장소 한 번도 안 해봐 장소 잘 모르겠어 장소가 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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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메이크업 생전에 한 지 얼마나 재밌어 아까 질문하는데 나왔거든요 우리 헤어 쌤이 라이언였는데 갑자기 난 여기에 쇼핑하러 가본 적이 있어 우리 그럼 그 한 한 진짜 몇 분 동안은 나를 개인적으로 웃다가 너부터 옆으로 쭉 가셔서 네 시작하자 너 이거 눌러서 이거 버디도 보여줘야 되나? 아니 아니 버디도 몰라야 돼 아 버디도 모르고 몰라 아니 아니 버디 아니게 생각해 그리고 이거 보는게 시간 초 너무 적어가지고 아 안 와? 됐어 됐어 버디 다음은 여러 번 터치해주세요 맞아 버디 안 뜨네 버디 아니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떻게 알리지 버디한테? 여기 와서 말하라고요? 그게 시간이 짧아서 안 보여질텐데 아니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고 또 이거 같이 여러 번 눌러야 돼 아니 우리 뒤맞고 말하자 알고 말하자 알고 말하자 맞아 알고 말하자 아니면 너가 달려가가지고 아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시간 빠르게 한 다음에 다 눈 감고 라이어 한 명 손들고 시작하는 거 없대요? 그래 그리고 키워드가 뭔지 알아야지 라이어를 알려주는 거 말고 키워드를 알려주는 거 키워드를 알려주는 게 재밌어 그래? 하고 너만 달려가서 보여줘 맞지마 알겠어 제가 라이어 아 두 명 정도 가서 알려줄까? 아 아니요 그럼 누가 라이어를 알려줘 그냥 해 그냥 해 이 사진? 응 그 뒤집히면 네 그냥 봐요 찍 찍 찍 사진 눌러요? 응 와서 보여주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너가 라이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보여줘도 돼 너 라이어야? 대박 됐어요? 어 됐어요 끝 끝 그럼 은하부터 나부터? 너구나 너구나 나는 가본 적 있어 왜 이래? 뭐야? 나는 가본 적 있어 이게 첫 번째에 많이 나오더라고 아 진짜? 첫 번째에 안 나오던데? 많이 나 근데요? 그거는 장소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많이 쓰이지 아 아 아 아 대박 너 있어? 아니야 첫 번째 나도 다들 있어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얘 얘 눈 눈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러면 라이언이 친하니까 친하 너 완전 라이언 아니면 친하잖아 아 진짜 아 이런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누가 대뜸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보내는 사람이 라이언 아니면 티가 나니까 다 글자가 있을 거야 단어가 아니야 아니 그냥 너 보내주지마 안 보내주지마 아니 그러니까 단독에 보내 아니면 우리 10초 동안만 같이 핸드폰을 주고 있을래요? 그럼 누가 보내는 거지?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럼 다 같이 보내 아 20초 동안 10초 넘 짧으니까 보내자고 그래서? 파란 메인이라든지 네 갠톡 응 갠톡 단독방에 보내면 안 돼 아 갠톡해? 보냈어 나 파란 메인이라든지 왜 없지? 보냈다고? 어 쟤 왜 이렇게 무슨 말이지? 나는 왜? 너는 종이에요 너 근데 종에서 말하지마 너 그러니까 언제 이게 다섯 명이 아니고 한 명 넘까 몰라 몰라 응 근데 너가 너 아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제가 지금 보낼게요 답을 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그냥 자기가 자기가 본 단어를 보내자는 거 아니야? 그 본 단어가 라이어는 다 많아 라이어 단어 이렇게 떠 그러니까 너같이 본다는 거 너 라이어 단어를 말하는 거야 나는 아예 다른 게 뜨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야 라이어 단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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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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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짐들 가자? 우리 다락지 몇 번을 짐을거에요? 저는 1번 나 이제 먹고 말았어 미안해요 무조건 1번이야 하나 둘 셋 은하 떴습니다 여러분이 지목한 사람은 1번입니다 나 1번은 마이어였습니다 우리가 다리잖아 누구한테는 벽을 이렇게 뜯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뜯는구나 딱 한 번만 나 골라볼게 딱 한 번만 진짜 부드러운데? 다리 이번에도 오케이 구도를 봐볼게 네? 자 한 번만 더 할께요 네 뭐 할까? 동물 할까? 음식 할까? 동물 동물 좋다 근데 동물이 생각지도 못한게 많이 나와 약간 단순풍댕이 이름 아까는 오리너구리 동물이 나왔었어 그리고 저까지 하고 하름메이는 카톡으로 보내고 어디한테만 공개한다고 하겠어요 아 이거 웃겨 소원은 소원은이 뭐지 이렇게 하면 라이오 같다 아니야 모르는데 되냐 안해줘 저도 왜 이게 라이오가 아닌 사람들끼리 팀이야 응 우리 라이오만 가려내면 되는거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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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도 안 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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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얘도 온거 어색해 아 지금 생각 중이야 조용히 여러분 일단 다같이 보냅시다 맞아 동물이에요 동물 그러면 팬분들한테는 라이오가 누군지도 말해줘도 느끼겠다 그러면 팬분들한테는 라이오가 누군지도 말해줘도 느끼겠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댓글 네 아 다 보내는거였어요? 일단 다들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거지 그래서 라이오 아닌 사람은 못 보내고 죽어도 못 보내 라이오는 내가 은하부터 나는 이거 키우고 싶어 너희키 키워보십시오 저는 약간 이게 주장냄새가 좀 나요 어 난 이거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한거야 이게 똑같으면 안되잖아 난처럼 아 정말 똑같으면 안되잖아 음 라이오 아니야? 그걸로 표해져있어 저는 이거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진짜? 진짜? 근데 동물인건 알죠? 본적이 있다고요? 어디서? 아, 나도 인터넷에서 좀 아는데 좀 냄새나는 그런게 좀 있죠? 특유의 냄새? 둘이 이상한데? 나도 내가 좀 이상해 둘이 이상한데? 뭐라그랬지? 키워보셨어 근데 정말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나일본은 아닌 것 같은데 키워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잠시만 안되면 안되면 라일본 몇번을 찍으면 된다 1번? 2번? 나일본 나는 5번 나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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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긴 한데 나일본 가 5번이 이해를 못한 것 같고 나일본은 완전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1번 1번 여러분이 지목한 사람은 1번입니다 1번은 라이언가 아닙니다 라이언 4번입니다? 어?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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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근데 주전이 뭐야? 주전? 내가 아까 네런이한테 보여서 처음 하는데 약간 나도 처음 알았어 세 아니야 나도 일부러 주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 아 사신의 하나래 아 사신의 하나로 남쪽을 관자하는 신령 아 그래 키우면 좋지 뭐 사신의 하나로 내게 왜 풍안에 들어오겠지 나 너무 잘하는데 근데 나한테 너무 웃겨 여러분 재밌었죠?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맙시다 라이언은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나요 네 네 그럼 우리 좀 얼굴 보여줄게 가까이 와서 한마디씩 하고 네 좋아요 나만 좀 하실 수 있나? 변화는 돼요? 그냥 가져갈게요 변화는 돼요? 변화는 안 돼요? 변화는 안 돼요? 변하면 되잖아 변화하자 그거는 세일이에요 제가 할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그렇게 해서 변화는 했어 네 근데 얼굴이 반이네요 얼굴이 한마디씨 버디 안녕하세요 우리의 막방까지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해야지 고마워요 여러분 주작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저게 뭐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여자친구와 행복한 마구 활동은 끝났지만 더 여자친구 행복한 2020년 마무리 하도록 해요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거의 심즈인데 심즈 나 지금 여기 빨개 내가 간지럽다고 그랬잖아 어 진짜 어떡해 어떡해 언니 가실게요 언니 지금 들어가실게요 여기 여기 여기요 버디 2주 동안 2주 동안 너무 2주 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버디 때문에 행복한 활동이었답니다 빨리 행복한 활동이었답니다 예뻐 항상 고맙고 우리 얼른 만나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버디 안녕하세요 이렇게 2주간의 마구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버디한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저희한테는 짧은 시간이었어 저희한테도 짧은 시간이었죠 근데 무튼 여러분 저희 남은 연말 무대들도 있으니까 저희 2020년 저희와 함께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마구 안녕 마구 안녕 안녕 버디 옌니에요 타임 타임 옌니 타임 아 진짜 마구 고맙고 네 버디 이번 활동에도 버디들의 응원 소리를 너무 가깝게 듣지는 못했지만 영상 팬사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편지 이런거를 다 받아보면서도 아직 저는 어 우리 여자친구는 버디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이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버디 버디 2020년도 남은 한 해 화이팅입니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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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라이브 되게 우당탕탕이었는데 우당탕탕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2주 동안 수고 많았어요 근데 뭐 앞으로 마구를 무대를 할 일은 많을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많이 많이 봐요 이번 활동 너무 고생했고 오늘 우당탕 V LIVE까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유주야 넌 이 V LIVE를 우당탕으로 느껴졌어? 우린 진솔했는데 우린 진짜 행복하고 진심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빨리 들어가 자고 요즘 엄청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왜 제보 아 체력을 빨리 해서 저녁을 받았는데 난 어렸을 때 이 시간에 잤어 네 아무튼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 안녕 버디들 이 주간 저희 활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봐주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여자친구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짜자자자자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자 너가 주고 셀카로 다 셀카로 셀카로 다 셀카로 인사하고 끝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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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나와 고마워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못난 저희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 못난 여자친구 안녕 버디 빠빠이 빠이빠이 어떻게 네 뭐야? 라이브 종료 네